자 미소, 눈, 맞장구 이렇게 세 가지 배웠고요. 2부 시간에는 대화법 배울 겁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사람들은 편하고 싶거든요. 편하게 말하다 보면 실수도 하게 되고 상처도 주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불편하다는 단어를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좀 불편해야 상대가 편하거든요. 특히 우리 선생님들은 교육 서비스직이잖아요. 서비스직은 나의 불편함을 통해서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선생님이 편하게 수업하면 애들이 불편한 거고 선생님이 좀 불편하게 수업해야 애들이 편한 거고 이런 관계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얘기 다 하고 이런 것보다는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치 좋은 레스토랑에 중년 남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둘이 막 어우 너무 좋아 여기. 어우 분위기 좋다. 어우 너무 너무 좋아. 목심을 다 보고 이러면 우리는 그들을 보고 과연 부불까? 라고 부릅니다. 아니 뭐 부불 수도 있는데 왠지 의심이 들어요. 부불 리가 없는데. 그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화할 때 신혼 때 대화는 이렇게 대화를 하죠. 아이 좋아 좋아. 기다리다 목 빠지는 줄 알았죠? 아 당신 내가 당신을 떠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꿈꾸지 마. 나 사랑해.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당신 팔아필 거야? 뭐 도대체 그딴 걸 넘어낸 거야? 나 매일 매일 키스 해줄 거야? 당연하지. 지금도 보고 싶은 걸 당신들 때릴 거야? 미쳤어. 뭐 이렇게 대화를 해요. 어? 여보? 대화를 해요. 근데 이게 20년 되면 거꾸로 가는 거 아세요? 여보? 어? 나 당신 믿어도 돼? 미쳤어? 사람 나도 그렇게 없어? 당신 다 때릴 거야? 당연하지. 지금도 그러고 싶어. 나 매일 왜 키스 해줄 거야? 도대체 그딴 걸 왜 먹는 거야? 당신 팔아필 거야?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나 팔아필 거야? 그러나 그렇다고요. 당신 내가 당신도 어떨 거야? 아이 좋아 좋아. 누가 기다렸다 못 가진 거야? 이 꼬꾸로 가면 이렇게 돼. 가진 데 맞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100세 시대는 우리가 법을 바꿔야 된다. 60세가 되면 합법적으로 이혼을 시켜라. 그리고 더 살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라. 이렇게 농담으로 삼아 그랬는데 그것도 아예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닌 게요. 우리가 한 번 결혼하면 계약한 거잖아요. 이거 계약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서로 묶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귀한 줄 몰라서 너무 편하게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10년마다 부부 생활을 갱신해야 된다. 긴장하지 않을까요? 쫓겨나지 않으려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부는 종신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종신은 아니죠. 파괴면 끝이에요. 애들 때문에 사는 거지만 우리가 뭔가 서로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편하게 대화를 한다는 거죠.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가 정년까지 가지만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점이라면 독이 될 수도 있다. 소통할 때 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다시 한 번 얘기하면 갑과 을인데 서로 갑을 잡는 거다. 이거죠. 서로 갑을 잡는다. 근데 이걸 참고 을인 척 한 번씩만 해주면 소통이 잘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아서 서로 갑질을 하게 되죠. 자 이 두 사람은 부부일까요? 부를리니까요. 금방 알겠죠? 부부예요. 둘 다 갑이에요. 써있어요. 갑이라고. 자 두 사람은 대화를 한 번 볼게요. 말을 편하게 할까요? 가려서 할까요? 편하게 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과 편하게 대화를 한 번 들어보시면 이게 얼마나 파국을 만든지 이제 보실 것 같아요. 출발. 그 저들 다 출발하는데 출발. 뒤에가 지금 자조로 얼마나 이 사람아 슬길래는 양아? 나 저 사람들이 초보냐고 나 초보거든? 아 초보신데 빨간불이 서저히 브레이크를 아니 이런 아니 브레이크를 다 깎아 놓은 거 어디? 아 어떡해. 아니 그래도 그래도 배드레이네. 그러다가 이 사람아 잘못하면 뒤차가 와서 때려버린다니까 서저히 브레이크를 저 방법이 어쩌면 없을 것 같은데요. 해결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좀 시키면 시킨대로 해가지고 아아 시키는 대로 하고 있잖아. 시키는 대로 하고 있잖아. 아 나 진짜 친한 대로 안 해. 씨네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아니 다시 웃어난답니다. 아니 하지말라. 진짜. 이게 저소리가 나오거든요. 응절. 음절. 그깨해가지고 못 듣지 않아. 아이고 정말 궁금성이 커집니다. 아이고 내 친구들이 나 편한테 절대 운전평수 하려고 그러더라. 아이고 아니 아이고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을 안 들었나 보는데 아이고 우리 남편이 안 들리지 개떡이 나네 내 헛소리 하지 말고 이 두 사람이 부부가 아니라면 싸울까요? 안 싸우죠 옆집 사모님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절대 소리 질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막 그래요 우리가 이 남편인지 걱정하는 사람 누구예요? 뒷자리에 옥정해줬어요 배려해주고 아 짜증내잖아 저 사람이 막 이렇게 근데 솔직히 우리 가슴이 손을 놓을 거면 생각해보시죠 저 사람만 저럴까요? 우리도 그럴까요? 우리도 가끔 그래요 우리도 가끔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낯선 사람은 되게 매력있게 굳고요 가까운 사람들에 막 그래요 자 직장에서 받은 상처 어디서 부세요? 집에 풀잖아 그죠? 편하니까 그래서 근데 상처를 연구해보면 가까운 사람 낯선 사람 어느 상처가 더 커?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심리상담 받아보면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 근데 부모는 상처 준 줄 모른다 그럼 나는 안 줬을까? 나도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줬다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툭 뱉은 말이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요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명만 갑질을 참으면 돼요 소위 져주는 거지 그게 돼요 근데? 그랬잖아 제가 안 된다고 갑질 참기가 그만큼 힘들다고 이 상황에서는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이성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참아해지는 생각이 안 들어요 누구나 안 들어요 이거는 그냥 막 싸워요 근데 PD가 이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마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은 것 같아요 이걸 해결해요 아내를 불러요 어떻게 설득하냐면 사모님 저희 촬영하는 거 잊으셨나 봅니다 너무 싸우십니다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들어가셔서 우리 촬영이니까 촬영할 때만 존댓말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건 말이 돼 존댓말로 할 수는 있잖아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들어가서 아내가 들어가서 존댓말로 하자고 얘기해요 남편한테 내 남편은 이미 이성을 잃었어요 상황을 보겠습니다 우리 서로 존댓말을 해서 한번 하고 그러면은 좀 들싸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존댓말로 말아 아니 섬기라는데 이 사람은 존댓말로 오오오 시켜봐요 알았죠? 아유 또는 하나 깜빡이를 켜야지 네 켜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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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돌려요? 들어봐 그렇지 네 알았어요 화를 좀 그만할게요 나한테 좋지 않도록 평소에 하듯이 또 말 좀 좋게 좋게 좀 하죠 배우는 사람이 4세가 돼야죠 아유 아유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막 나라 이 선생님한테 왜 자꾸 아니 그게 애 들고 뭐 했냐 이 말이에요 아유 그는 우리 전에 어떻게 속도 못했다고 막 학습도 되고 그렇게 못하잖아요 나 속도를 내라는 게 아니라 큰음을 맞춰줘 그 까빡이 칠 때 켜고 치고 아까 유퇴를 할 때도 그 얼마나 위험합니까 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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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어요 이런 거를 좋아져요? 우리게요 안 봤어요? 네 일단은 찍고 찍어봐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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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조금만씩 조금만씩 조금씩 조금만씩 조금씩 좋으신 것 było 아유 그렇게 아유 아유 그래서 아유 그렇게 담아 주시나요? 당신의 화려한 고거 잘해요 해결됐습니다 누가 이긴 것처럼 보이세요 아내가 이긴 것처럼 보이세요? 네 아내가 이겼어요 이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어려운 저주는 게 이기는 거다예요. 그런데 머리들은 아는데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데 존댓말 쓰다 보니까 해결됐어요. 이 아내의 화법을 좀 볼까요? 어떻게 했냐면 아까 의뢰대화법이 뭐냐면 상대방을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오른쪽으로 가 그랬더니 아내가 오른쪽으로 가요 이랬어요. 상대방을 따라 해준 거야. 화낼 일이 없어. 내 말 따라 하는데. 유턴해? 아 유턴해요? 이렇게 했다고. 그럼 안 싸워요. 상대방을 따라 해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있다가 아이고 내가 초보 운전인데 그렇게 윽박지르면 내가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말이 없는 건지. 따라해주고 난 사람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 화법. 그리고 이 아내가 지금 남편과 대화하기 전에 누군가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설득했어요. 누구예요? 자기 자신. 나랑 설득한 거예요. 야 니가 좀 참아줘.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설득이 되게 어려운 건 이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편하니까 설득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나잖아요. 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제일 편하잖아요. 무조건 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 그런데 그거를 참았단 말이야. 이게 대단한 거죠. 이게 설득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화할 때는 1번 편하게, 2번 불편하게. 불편하게. 이것만 기억하세요. 매번 불편할 수는 없지만 막 나가려고 할 때 한 번 참으세요. 혹시 이게 상처되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이렇게 심한 말을 했더라도 가만있어 봐. 사과를 좀 하고 수습을 좀 해야겠죠. 상처를 꽤 많이 줬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은근히 많이 줘요. 그래서 늘 조금만 좀 배려를 해주자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낯선 사람한테는 신경 안 써도 돼. 이제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상처를 주게 된다. 이게 왜 나오지? 이번에 칭찬할 거예요. 칭찬. 칭찬. 그래서 이제 대법법 중에 우리 칭찬을 해야 되잖아요. 호감을 얻으려면. 이것 되게 중요한데. 특히 우리 남자 선생님들이 이거 꼭 잘 들으셔야 돼요. 여자 선생님들은 잘해요. 칭찬을. 남자들은 이제 칭찬을 배운 적이 없거든. 견하지 말고 과대라 해요. 결론은. 이거 보여지는 칭찬입니다. 보여지는 칭찬. 그러니까 능력 칭찬. 잘생겼다. 공부 잘한다. 똑똑하다. 키 크다. 뭐 이런다. 이쁘다. 뭐 이런 거.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칭찬. 별로 효과가 없어요. 잊어버려요. 그냥. 그런데 관심 칭찬은 지켜본 거예요. 지켜본 거. 비교한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이만큼 낮았네. 이런 거 관심이죠. 사람들은 칭찬보다 더 관심 맞는 걸 더 좋아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한 분이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어 김 선생님 넥타이 되게 멋있네. 멋지다. 칭찬했잖아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기분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일주일째 메고 있는 거예요. 그건 관심 칭찬이 아니죠. 어 김 선생님. 오늘 넥타 진짜 멋지는데. 오늘 처음 메고 왔지. 선물 받았어? 어떻게 알았지. 오늘 처음 메고 왔는데. 이건 관심 칭찬이죠. 이 차이. 특히나 저는 이제 영업을 해봤잖아요. 첫 직장에 보면서 영업사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방판도 오래 했고. 필드에서 영업을 좀 많이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유산을 물려주고 가셨어요. 가난이라는 유산을. 심하게 주고 가셨어요. 그것도 원래 성공한 사람들, 돈 버는 사람들이 원래 가난한 사람보다는요. 부자였다 망한 사람들이 더 돈에 대한 갈망이 커요. 저희 집이 되게 큰 부자였거든요. 그 유명한 강남 8학군에서 저는 외제차를 타고 통학을 할 정도로 그 70년대. 그때 막 강남 개발될 때 그때 아버님이 좀 성공했어요. 그러다가 욕심을 내셔서 크게 망하셔서 3억의 구도를 내신 거야. 79년에. 갑자기 구속되셨어요. 갑자기. 갑자기 사라지신 거야. 난 몰라서 구속된 지. 이게 안 해주잖아, 어리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갔다 오셨구나. 3년 동안 안 나타나신 거야. 우리만 길바닥에 나 앉았고 그랬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무슨 얘기였지? 그래서 영업을 일찍 시작한 거야. 중학교 때부터 동네에 일 도와주고 용돈 받고 이렇게 키가 컸 그때도 키 컸어요. 지금은 안 컸는데 이게 중2 때 키예요. 그래서 힘이 세서 녹아다 두고 동네에 잡일 봐주고 용돈 넣고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딱 부부가 딱 있으면 보험 영업할 때 반드시 사모님을 칭찬해야 되는데 얘는 옛날부터 알았어. 여자들의 외모 예쁜 걸 칭찬하면 안 돼요. 오해받아요. 미투잖아, 사실. 아름답습니다.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그녀가 관심 있는 걸 칭찬해요. 악세사리나 스카프, 백 이런 거 분명히 뭔가 포인트가 있어 여자들은 나올 때 그러면 악세사리 칭찬이 되게 좋아요. 브로치 라든가 스카프 있으면 스카프가 짱이에요. 스카프. 무조건 스카프 칭찬해요. 와, 스카프 잘 어울리십니다. 사모님, 명품인가요? 아, 명품 아니에요. 그냥 동네 백화점에 산 거예요. 사모님 하시니까 명품 같습니다. 되게 느끼하죠. 여기서 아마추어는 여기서 끝나는데 저는 일부러, 일부러 그래요. 이건 너무 좀 아파 같죠. 그런데 끝까지 보셔야 돼요. 헤어질 때 사모님 제가 스카프 말씀드린 거 진심이고요. 자꾸 눈에 밟혀서 그렇습니다. 좀 있으면 아내하고 결혼기념인이 다가오는데 이 스카프가 참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어디서 샀는지 혹시 브랜드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건 진심이죠, 그렇죠?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좋아했던 스카프를 내가 관심을 가져주니까 기분 좋잖아요. 알려줍니다. 아 그래요. 애견 백화점 알아요. 이수역사거리 있는 거 브랜드 알았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날 그 백화점 가서 스카프를 들고 사진을 찍어요. 문자로 사모님 이 스카프죠! 안 샀어! 그냥 사진 말 찍고 왔어. 나의 목적은 호감을 받는 거니까 만약에 다음에 이 부부를 만났을 때 어떨까? 최소한 사모님은 방해는 안 합니다. 나랑 비즈니스 할 때 오히려 도와주면 도와줬지. 이게 이제 관심 칭찬 관심 갖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 대상으로 EBS에서 했던 건데 보신 분도 많으실 텐데 정말 공감되는 다큐여서 제가 이걸 보여드립니다. 아이들을 두 그룹을 나눠 초등학교 아이들을 그냥 막 섞어가지고 A 그룹은요. 능력 칭찬을 했어요. 견칭찬이죠. 똑똑하네? 공부 잘하네? 어우 천재네? 이렇게 이제 능력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B 그룹은요. 그거 안 하고 꾸준히 하네? 열심히 하네? 도전하네? 이렇게 과정 칭찬을 해줬어요. 이게 관심 칭찬이죠. 그 결과를 보면 놀라실 겁니다. 자,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이가 답을 맞출 때마다 똑똑하다 머리가 좋다는 칭찬을 반복해서 들려주었다. 성공한 원인이 자신의 지능이나 능력에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든 것이다. 선생님 생각에 이렇게 잘한 게 이런 문제를 푸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애. 그래서 이제 수진이한테 또 다른 문제들을 풀고 그런 다음 네 가지 유형의 문제를 제시했다. 1번부터 3번은 맞추기 쉽거나 자신이 얼마나 잘하는지 똑똑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평가 목표형 문제. 4번은 어렵지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학습 목표형 문제다. 어렵긴 하지만 많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과제. 그 결과 지능 칭찬의 영향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났다. 2번이요. 지능 칭찬을 받은 모든 아이들이 어려운 학습 목표형 문제를 피해서 1, 2, 3번 중 하나를 선택했다. 이거는 EBS에서 처음 한 실험이 아니고요. 교육학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실험입니다. 할 때마다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90%가 아이들은 쉬운 거 풉니다. 당연하겠죠. 야, 너 똑똑한 거야. 너 공부 잘하지. 와우! 이런 걸 어떻게 얼굴 풀어요. 얼굴 풀 때 틀리면 창피하잖아요. 계속 쉬운 것만 풀어요. 쉬운 것만. 칭찬 받고 싶으니까. 관심 받고 싶으니까. 이번에는요. 네가 꼼꼼히 해서 열심히 도전해서 이렇게 해서 맞췄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힌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과정을 칭찬할게요. 이번에는 칭찬의 방법을 바꿔서 지능보다는 문제를 푸는 과정과 노력에 대해서 칭찬해 주었다. 차분히 잘 푼다. 열심히 노력하는 게 대단하다는 등의 말을 반복해서 해준 것이다. 과정이나 노력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대부분 4번을 선택했다. 기술을 많이 배우니까 이건 아예 쉬우니까 도움이 안 되잖아요. 노력 칭찬이 아이로 하여금 어려워도 배워보겠다는 학습 목표를 갖게 하는 것이다. 이 실험을 해보면 거의 90% 이상의 아이들이 어려운 4번 문제를 풉니다. 당연하죠. 너는 꼼꼼히 하는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도전하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쉬운 거 풀어요. 이걸 풀어야 그 얘기를 듣죠. 원래 그런 애들이 아니라 관심 가져주고 칭찬해 주면 그런 성향으로 바뀐다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주 당연한 실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우리 학부모님들이 문체가 뭐냐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너는 머리가 좋은데? 왜 그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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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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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 칭찬을 해야 되는데 노력 칭찬은 안 하고 그냥 능력 칭찬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결과적으로 교육과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제일 안 좋대요. 그 말이 그러면 내 성적이 지금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더 안 한대요. 잠재의식에서 어릴 때부터 세뇌를 달하는 거예요. 나는 머리가 좋은 애야. 머리가 좋은 애야. 그런데 내가 성적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돼? 이걸 합리화시키려면 스스로 나는 노력을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합리화 되는 거거든요. 그런 아이를 만드는 거죠. 제가 기업체에서 소통 강의를 할 때 특히 임원님들 강의할 때 이걸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내 조직원들을 칭찬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면요. 진짜 재밌는 게 여기는 이제 알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은. 왜냐하면 이게 또 괜히 못하면 또 창피하니까. 그런데 일반 직장인 가면 남자로 이게 시키잖아요. 진짜 칭찬 못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못합니다. 상황을 지어줘요. 중 1위고요. 중 1위고요. 얘는 수학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다른 과목보다. 그래서 본인이 너무 가고 싶어 해서 수학학원을 보냈더니 얘가 수학 영재처럼 막 그 학원을 휩쓸고 얘만 100점을 맞은 거야. 선행학습을 막 하는데 고등학교 과정을 막 풀어. 얘가 막 수학을 좋아하니까.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얘만 100점을 맞았길래 이제. 그래서 가상이에요. 가상. 아내가 전화할 거 아니야. 남편한테. 여보 이번에 우리 아들이 수학학원에서 얘만 100점 맞았대. 빨리 들어와 칭찬해줘. 알았어. 내가 칭찬해줄게. 하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를 딱 들이게 되잖아요. 딱 두 마디 합니다. 잘했다. 못 놓고 싶어. 그 이상 하는 아빠를 못 봤어요. 이렇게 강의를 듣고 해보라 그래도. 그러니까 말은 쉬워. 관심 칭찬. 뭘 관심을 가질지를. 왜 부모로부터 받아본 적이 없거든. 우리는. 하려니까 힘든 거지. 노력해야 돼. 노력해야 돼. 저도 진짜 노력 많이 한 게요. 저희 아버님이 사업에 뭐 엄청. 저희 아버님은 어느 정도로 무관심하셨냐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선생님이 꼭 부모님을 모셔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러고 이제 기억이 나긴 나요. 그래서 내가 볼 사람한테 찾았던 거 없는데 부모님을 모셔오라는 거예요. 부모님 모셔왔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제 교무실에 갔다 오니 날 같이 집에 오면서 막 깔깔깔 웃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교수가. 너 선생님이 아빠 뭐 하시니 물어봤을 때 뭐라 그랬냐. 그래서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거. 그랬더니 내가 그랬더니 아빠 뭐 하시니. 그럼 지금 모른 거잖아요. 그렇죠. 아빠 뭐 하시니. 그랬더니 내가 뭐라 했냐면 주무세요. 아니 자료가 밖에 못 봤거든 나는 우리 아버지. 왜냐하면 뭐 사업하시니까 그 옛날인데도 이 사업을 또 크게 하시니까 경찰서장이 준 그 증이 있었어요. 통금증. 이걸 갖고 다니셔서 백차 타고 들어오셨어요. 집에 새벽에. 워낙 경찰서장이 친해갖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랑 술을 먹으려는 사람들이 다 밤새도록 먹을 수 있잖아. 통금이 있는데 이 증망이 있으면 되니까. 그 백차 타고 집에 오고. 콜백 시올 테니까 백차가. 그 증거로 잘나가셨어요. 그러니 맨날 아침에 주무시는 거예요. 사업한다고. 뭐 아버지랑 놀러 가는 기억도 없고 대화 나누는 기억이 없거든. 그리고 갑자기 구속되셨죠. 3년 만에 나오셔서 신우신우한테 돌아가셨다고. 추억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까를 딱 나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나는 배운 적이 없거든.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데 엄청 공부해갖고 안 되겠다고 생각해요. 이제 막 고민사항을 얘기했더니 제자가 책을 하나. 청소부 밥이라는 책을 딱 선물해 준 거야. 이걸 읽어보면 아마 답이 있을 거래. 거기에 그 글귀가 기억나요. 가족은 축복입니다. 이렇게. 짐이 아니고. 그리고 딱 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관점을 바꿨어요. 엄청 노력했어요. 애들이랑 놀아주려고. 처음에 놀아주려고 노력했는데 지금은 이제 애들이 나랑 놀아주. 내가 놀아줘. 고맙죠. 애들 다 커서 이제 안 놀아주잖아요. 어쨌든 그런 기억이 있어서 엄청 노력했어요. 아까 상황이 제 상황이에요. 주일인데 아들이. 지금 중3이에요. 얘가 수학학원만 다녀요. 다른 학원은 안 다니고. 너무 효자죠. 석유피 너무 많이 들잖아요. 얘가 선외각습을 하더니 계속 100점을 맞아오는 거예요. 얘만. 칭찬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배운 대로 했어요. 배운 대로. 공부했으니까. 관심 칭찬해야 되잖아요. 그랬어요. 아들. 너 이번에 수학시업 잔발대로 해서 야 아빠도 수학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같이 한번 이거 좀 끌려고요. 같이 한번 아빠랑 같이 수학 문제 한번 풀어보자. 그 성지 갖고 와봐. 얘가 컨닝을 했으면 안 갖고 오겠죠. 자기가 풀었으니까 갖고 오죠. 자가 가려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같이 푸는 거예요. 전 중1이라고 우습게 봤어요. 와 모르겠어요. 공 1거래. 그러니까 선외각습을 하고 있는 거야. 신이 나서. 야 이런 걸 벌써 푸냐. 벌써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막 모르겠으니까. 나 공부 잘했거든요. 나도 나름대로. 그리고 좋은 학교 나왔고. 속 잘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물어봤어요. 얘가 한번 가르쳐주더라고요. 조금 기억이 나요. 아 아빠 여기서부터 풀어볼게. 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6번 문제를 봤는데 이렇게 깨끗해요. 시험지가. 풀이라는 게 자국이 없어. 이건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아빠 이 정도는 암산으로 풀어. 이러는 거야. 오 이걸 암산으로 썼어. 또 칭찬해주고. 25번 문제가 마지막 문제인데 보통 이제 수학시험 마지막 문제는 이렇게 많이 칼을 해놓잖아요. 다 주관식이라고. 그러니까 반 페이지를 딱 고기 풀었더라고. 얘가 연필로. 맞춘 거예요. 내가 봐도 신기해요. 이거 어떻게 풀어. 그랬더니 지가 어깨를 빡 펴더니 이거 다 틀렸다는 거예요. 다 틀렸다. 자기만 맞췄대. 자기만. 막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동민아 이건 틀려도 된다 그랬어요. 틀려도 된다. 내가 보기에 수준이 너무 높다. 중 1위 푸는 문제는 아니다. 아마 수학 선생님이 테스트하려고 할 템은 해봐라 하고 내본 문제인 것 같아. 다음에 혹시 못 풀더라도 속상해하지 마. 이건 틀려도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지난번에 내가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지. 100점 못 맞았던 속상한 게 실수했다고 막 억울했잖아. 오늘은 이번에는 없는 거라 그랬더니 이번에도 이걸 일찍 풀고 그래도 시간이 좀 남아갖고 재검토하다가 발견했대요. 발견해갖고 그걸 고쳤대. 그래서 맞췄대. 아빠는 그래서 아빠는 이게 더 기쁘다. 그 문제가 더 기쁘다. 25번 문제는 틀려도 되는데 이건 틀리면 안 되잖아. 억울하잖아. 다음에 100점 안 맞춰도 돼. 실수만 하면 아빠가 또 칭찬해 줄게. 이랬세. 30분 걸렸어요. 칭찬 안 했대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았던 게 그 다음부터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번 내면 시험지를 들고 와요. 제 마음으로 와요. 아빠 이러면 100점 맞은 거만 갖고 와요. 지가 잘 봤다고 생각하는 거만 갖고 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또? 앉아 봐라. 같이 풀어야 돼요. 좋은 거지. 저희 아들이 말을 진짜 안 하는 아들이거든요. 대화가 거의 없는 애예요. 그런데도 들고 와요. 애가. 그러니까 아 이게 좋은 거라고 느꼈어요. 노력을 해야 되더라고요. 공부를 하면 되더라고요. 이 칭찬이라는 부분 관심 칭찬 이걸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복사 화법입니다. 지금 사배는요. 뭐 말도 안 되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성을 잃은 거 아니에요. 감성이 이제 감정이 상한 거야. 이런 일이 막 생기고 막 확김에 막 신나를 뿌리고 막 이래요. 사람들이. 지금 더 막 심해지죠. 분노 사배라고 그래요. 분노 사배. 주차 단속하면 욱하고 불쌍기로 사람을 막 공격하고 100% 후회합니다. 정신이 돌아오면. 그렇죠. 100% 후회하겠죠. 왜 이런 게 이래로 나뉘냐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뇌구조 때문에 그렇다. 뭐 다 하는 얘기 있겠지만 3층 구조죠. 우리 뇌는. 그래서 변형계. 이 변형계가 닫힌 거죠. 그래서 2층이 닫히면 3층은 마비가 된다고 하죠. 그리고 총알이 이렇게 박히면 살아요. 죽진 않습니다. 여기만 안 닫히면 삽니다. 변형계까지도 살아요. 이게 뇌구조를 언제 알게 됐냐면 1차 세계대전 때 밝혀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총알이 박혔는데 살아있는 병사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이상 증세를 보이는 거지. 엑셀 찍어봤더니 오른쪽에 뭐 있습니까? 뭐 안 들리고 뒤쪽을 다쳤다 눈이 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아 이 뇌가 다 이 역할을 하는구나. 그런데 여기를 건드리는 게 다 죽었다 이거지. 그래서 3층 구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감정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게 생존과 연관이 있는데요. 사람의 감정은 뭐 두려움 슬픔 뭐 공포 이런 게 있는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이나 슬픔이라는 감정이 없으면 안 된대요. 두렵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막 쳐도 막 뛰어들였죠? 높은 눈앞 올라가고 그렇죠? 두려우니까 조심하잖아요. 중요한 감정이에요. 다 필요한 감정들이에요. 아니 호랑이를 딱 만났는데 두려움 귀엽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도망가야지. 그런 게 감정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반응이 빠르고 얘가 움직이면 얘가 마비가 된다. 우리 감정이 얼마나 우리 신체를 움직이는지를 조사해봤어요. 그래서 미국 국립과학원 화보에서 한 건데 핀란드에서 연구한 거예요. 700미 한 명을 대상으로 열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평균적으로 나온 거예요. 화가 날 때 어디 열이 날까요? 위쪽으로 가는데요. 특이한 게 있어요. 주먹에도 열이 납니다. 화나면 부르르 떨죠. 이렇게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열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부끄러우면 볼만도 열려요. 볼말 이렇게 볼만이 어린다. 신기하게 그리고 우울하면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래요. 손다리 찾으면서 저체온증으로 가게 됩니다. 우울하면 되게 위험한 병입니다. 우울증이라는 게 그리고 행복하면 반대로 손끝 발끝까지 따뜻해져요. 여기 오래 가지는 않죠. 이게 평생 가면 좋은데 그래서 이런 경우 있어요. 데레사 효과라고 해서 자원봉사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요. 자원봉사할 때 체온이 올라간대요. 스스로 행복감을 느껴서 그래서 면역력이 올라가서 오래 산다는 그게 데레사 효과를 검증이 된 겁니다. 이렇게 면역력이 올라가요. 체온이 올라가면 사랑에 빠짐은 어디가 열이 날까요. 참 신기한 게 생식기 쪽이 열이 많이 납니다. 당연하죠. 좋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감정이 중요하다는 걸 열화상으로 알게 됐고요. 자 우리가 이제 대화는 세 종류가 있는데 다가가는 대화 낯선 사람한테 다가가는 대화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사람한테는 멀어지는 대화 원수되는 대화를 합니다. 경멸 이런 걸 해요. 오늘쯤 한번 반성을 해볼 거예요. 나도 이런 걸 했다라고 자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요. 학교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막 짜증이 나요. 풀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푸는 겁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못먹고 생선 사람 이게 원수가 되는 거죠. 왜 나한테 그래 그러는 거예요. 이거 원래 푸는 거예요. 찌질하게 찌질하게 그냥 와이프한테 푸는 거예요. 학교는 볼까요. 학교 선생님이 많은 분이 아 오늘 진짜 출근하기 싫더라고요. 이렇게 했어. 선생님 한 분이 그랬더니 교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언제 출근하기 좋은 날이 있었어. 아니 난 농담을 한 건데 왜. 상대는 상처가 된다니까요. 난 농담인데 왜냐하면 본인이 아플 수 있고 애가 아플 수도 있고 뭔가 좀 스트레스 상황일 수도 있어. 근데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얘기를 안 하겠죠. 상대만을 즉각적으로 반박하거나 비웃거나 무시당한 기분이 들죠. 그러면 모멸감도 느낍니다. 이번에 원수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멀어지는 대화를 볼게요. 여보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그랬어요. 근데 보통 갑의 대화는요. 안 들어요. 지말만 합니다. 잘 안 듣고 당신 컴퓨터 안 쓸 거지 날 좀 일 좀 해야 되는데 이거 많아요. 은근히. 특히 이제 학부모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애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럽니다. 숙제했어? 뜬금없이 숙제했어 물어봅니다. 뜬금없이. 궁금하긴 해도 그때 물어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성태를 얘기하는 건가. 이것도 서운해요. 오늘 진짜 출근하기 싫다라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신입 선생님한테 밥 좀 사주고 그래요. 얼굴이 안 좋다. 자기 할 말만 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서운하죠. 이것도 서운하죠. 이런 것도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한다. 무반응을 한다. 무시당한 기분이 들고 외롭고 서운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그랬을 때 어떤 부부가 김치찌개 바로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복사법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우리 본능적으로는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따라하죠. 이게 복사법이에요. 그런 다음에 생각납니다. 김치찌개 어때?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걸 스피치를 연구하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여자랑 남자랑 스피치가 다르다. 완전히 다른 게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모르는 걸 물어봅니다. 여자들은 아는 걸 물어봅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연구해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워. 여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그런 낯덕운직을 안 합니다. 어제 내가 뭐 있는 줄 알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애들은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 아내랑 대화하면서 느꼈어요. 아, 이거 알고 물어보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러면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 이걸 따라하면 되는구나. 집사람이 그래요. 딱 퇴근하자마자. 여보, 우리 거실에 변한 거 없어? 이런 걸 물어봅니다. 변한 거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반드시 쓰이는 걸 물어봤겠죠. 그런데 우리는 못 찾아요.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을 따라하면 돼요. 어, 그래 여보. 어, 우리 거실에 뭐 변한 거 같은데? 하면 돼요. 변했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가 답답하게 얘기합니다. 화분 샀잖아. 화분 샀잖아. 어우, 그니까 다 물어봐더라고요. 그 개의 잘못 맞춰서 혼나고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면 된다 이거지. 물어보면 된다. 아니, 지가 해볼까요? 딱 했는데 우리 선생님 한 분이 교수님 딱 했는데 선생님 한 분이 갑자기 막 오더니 어, 교수님 선생님. 어, 왜요, 왜요. 저거 변할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지가 다와서 연구죠. 물어보면 돼요. 변한 거 같은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치고 얘기해요. 저 머리 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머리 했군요. 오우. 절대 여기서 안 끊나요. 그분 여기서 안 끊답니다. 나 어디 셀게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디 셀지요? 동네에꼬에 새로 미용실이 생겼거든요. 아, 동네에꼬에 미용실이 생겼군요. 그런데요. 선생님, 그 미용실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 만드는 거야. 글쎄, 그 미용실이 뭐예요? 글쎄, 미용실이 너무 웃겨요. 깍고 뽀뽀해요. 아, 이거 미용실이 깍고 뽀뽀라고? 그거 재반데. 선생님, 이제 얼마 주고 할게요. 얼마 주고 있는데요. 5천 원 줬어요? 5천 원 줬어요? 싸게 했네. 저 예뻐요? 예쁘게 잘했어요. 한 개죠. 내가 한 개에 뭐가 있어요? 따라하면 돼, 따라하면. 따라하면 훌륭을 대화해야 돼. 물론 이제 제가 좀 과장돼서 했지만 중간중간에 상대만을 따라하면 되게 리듬이 있고 좋아집니다. 제가 딸한테 테스트를 해봤어요. 어렸을 때 제가 연구했다고 했잖아요. 4살 때부터 이걸 써봤더니 너무너무 잘 먹히는 걸 느꼈어요. 4살 때부터. 딸이 겁니다. 아빠. 그때 걷다 대고서 우리 딸 그러면 안 되더라. 복사법은 톤까지 맞춰주는 거. 맞죠?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엄마들은 톤을 맞춰줘요.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아빠들은 그래요? 이러면 이상한 거잖아. 이게 주파수가. 그래서 아이의 주파수로 맞춰주는 거죠. 아빠. 우리 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손주 보실 거잖아요. 손주. 손주 보실 거잖아요. 손주한테 잘 보여야 돼? 한번 해볼게요. 손주로 할까? 할머니. 우리 손주. 여자들이 만나. 할머니도 할게요. 할머니. 남자위주로 합시다. 할아버지. 우리 손주. 할아버지들.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게 뭐게. 이게 뭐까. 그렇지. 이게 뭐까. 이게 뭐게. 이게 뭐까. 그림 그린 거다. 아. 그림 그린 거구나. 진짜 잘한다. 무슨 그림이 이게. 무슨 그림이다. 꽃 그린 거다. 아. 꽃 그린 거구나. 무슨 꽃이 이게. 무슨 꽃이다. 해바라기 꽃이다. 아. 해바라기 꽃이구나. 누가 그린 거겠지. 누가 그렸지. 잘했어요. 그런데 많은 아빠들이 네가 그랬지. 이러고 맞추면 돼요. 맞추면 안 돼요. 그죠. 본인이. 누가 그린 거겠지. 누가 그렸을까. 동일이가 그랬다. 아. 동일이가 그랬구나.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애랑 30분 동안 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친구들과 전화하는 거 보니까 놀러웠어요. 친구가 되게 많거든요. 복사합법을 하더라고요. 얘가 중간중간에 계속 상대방을 따라해 주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되게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얘가 그렇게 대화를 잘하고 폭압을 얻으니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나쁜 언니들이 얘를 너무너무 예뻐하는 거야. 나쁜 언니들이. 그래서 한동안은 좀 힘들었어요. 얘를 맨날 불러내고 막 노래방 어디에 막 다니고 막 이러니까 힘들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정신 차리고서 지금 잘 됐는데 또 그런 고난이 있으니까 또 잘 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상대방을 따라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자. 그럼 해봅니다. 오늘 진짜 출근하기 싫더라고요. 이제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출근하기 싫었다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상대방을 따라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 더 좋죠. 아이고 그러고 들어보니까 이게 비번 날 근무화 따라다면서요. 하면 더 좋죠. 이게 관심이잖아요. 관심.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관심을 보인다. 또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두 사람의 우호군이 증진한다. 대모가 계속 이어진다. 나 오늘 술 한잔하고 싶네. 동료가.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고 술 한잔하고 싶구나. 혹시 무슨 일이 있었어? 했어요. 아이고 아내하고 싸웠어. 하면 아내하고 싸웠다고? 무슨 일이야? 해야 되는데 걷다 대고서 야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야. 그런 녀석 술 마셔. 기분 좋고 있는 거야. 그냥 집어서 기분 좋고 사과해. 이런 경우 꽤 많아요. 그냥 자꾸 충고를 하려고 그래요. 네가 잘못했네. 네가 사과해. 이러는 거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감해 주고 본인이 말하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본인도 알아요. 얘기하다 보면. 그냥 하소연하고 싶은 거야. 이런 일이 많다. 남자들이 제일 이렇게 많이 해요. 꼭 뭘 해결해 주려고 그래요. 자기가. 여자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들어주고 끝내잖아요. 이건 배워야 돼요. 경청은요. 단정하지 말고 따라하자. 미러링. 그리고 관심. 앞으로 이것도 중요해요. 저도 되게 많이 고쳤어요. 이게 편하거든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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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편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조금 오해할 수 있어요. 따지는 것 같잖아요. 무슨 일인데?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언제부터 그랬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 말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라고 하지 않기. 그리고 아이고 힘들겠네. 또는 아 기쁘시겠어요? 아 기쁘시겠어요? 아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기쁘네요. 같이 공감해 주는 거. 감정을 읽어주고 공감해 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삼성에 삼성에 삼성은 노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인사후대마다 고충 처리 담당 직원이 3년 단위로 바뀌어요. 계속 3년 단위로 교육을 시켜요. 고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불만이 있는 거를 들어주는 직업이에요. 자기가 해결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을 하면 노력을 하지. 그래서 그걸 이제 가르쳐서 간 거예요. 그분들을 이제 삼성그룹의 전 직원 중에 인사 담당고 고충 담당만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한 4년 걸쳐서 했어. 다 못 모여가지고. 그때 얘기했던 게 예를 들어서 인사 불이익을 받았거나 갑자기 지방 발령을 받았거나 이럴 경우에 씩씩 떼잖아요. 그리고 찾아왔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을 말해줬어요. 그렇게 왔을 때 자리를 이동해라. 반드시. 강도가 셀수록 회사 밖으로 나가라. 왜요? 왜죠? 나가는 동안에 감정이 식어요.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래서 꼭 그리고 복도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가잖아요. 그럴 때는 복도에서 그런 얘기는 안 한다고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복도에서 또 인사 담당이면요. 자기 직원들의 가족관계를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주로 아이들이나 이런 소식을 물어봐라. 라고 얘기해줘요. 아이가 지금 중학생이죠? 그렇게 아이들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가족 얘기를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대답하면서 조금 수그러들어요. 그런 다음에 커피숍도 멀리 가고요. 커피숍에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냉커피 시키라고 했어요. 뜨거운 거 주면 사람이 또 열받아가지고 막 으악! 이렇게 되거든요. 원래 열받으면 막 벌컥벌컥 마셔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안 마셔도 좋아. 손에 쥐어주란 말이에요. 이렇게 찬 거를. 그러면 이제 좀 식어요. 감정이. 그런 다음에 차근차근 얘기를 들어라. 자리부터 이동하는 것만으로 절반은 해결이 됩니다. 뭐 그런 것들. 그만큼 감정이 상해 있으니까 감정만 들어줘도 공간만 해줘도 돼요. 거기서 이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뭐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 마라. 절대. 같이 공간만 해줘라. 그냥. 공간만. 제가 뭐 힘 써보겠는데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 능력 없어요. 그렇게 안 되는 거고 이미 부서장 결재를 했는데 어떻게 힘을 써줘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된다. 그렇게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자 한번 연습해봅니다. 자 나 오늘 술 한잔하고 싶네. 후배요. 후배. 선배고 후배. 어떻게 하면 돼요? 술 한잔하고 싶으시다고요?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우 이번에 추진하던 프로그램이 결국 승인이 안 났어? 아이고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그 프로그램이 승인이 안 났다고요? 어떻게 준비하신 건데 아우 마음이 좋은지 아시겠어요? 한 번 해요. 그죠? 근데 이 그림을 보여줬더니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그거요. 얘 작업하는 거예요. 꼬실라고. 막 이러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에요. 대화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생기면. 바로 해결이 돼요. 보기만 해도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요. 제가 이때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쇼호스트 학원을 합니다. 16년을.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솔직히. 많아요. 이렇게 탤런트 하다가 먹고 자기 힘드니까 얼굴 예쁜 애들이 얼굴만 예쁘다고 연기에서 성공하는 거 아니거든요. 뮤지컬 배우 하다가 미스코리아도 막 많이 와요. 스튜어디스 많이 와요. 와서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거의 좀 이렇게 점장기 같은 게 좀 있어요. 느낌이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원래부터 예쁜 애와 고친 애들이 보여. 그런데 원래부터 예쁜 애들 중에서 특히 공주들이 많아요. 안 고치고 진짜 예쁜 애도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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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은연 중에 안 좋더라고요. 애들한테는. 독이 돼. 얘는 그게 다 이를 들려야 되는 거야. 예쁘다 예쁘다 그러니까 예쁜 소리를 못 들으면 이제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제 저도 한 16년 해보니까 이렇게 오히려 나이 먹어서 이제 얼굴이 변하잖아요. 뭘 자꾸 넣더라고. 여기다가. 그런데 이 는든 게요. 저도 이제 성형 쪽을 좀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게 50세까지는 넣을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 못 넣습니다. 더 넣으면 이제 얼굴이 빵빵해져가지고 표정이 없어. 그 다음부터 이제 얼굴에 손을 대봐야 이제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60세 이후에는. 예쁘다 소리 못 듣잖아. 그럼 힘든 거지. 그래서 오히려 그게 나는 안 좋은 것 같아. 너무 예쁜 것도. 그냥 적당히 예쁜 거 모르게 너무 예쁜 것도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얘기도 해요. 예쁜 애들은 절대 사무직하지 마라. 사람 만나는 직업을 해야 돼. 너의 그 아름다움을 주변에한테 베풀고 살아야 돼. 길거도 많이 다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길거도 자꾸 나와야 돼. 그 애들이 나와가지고 돌아다녀야 돼. 이렇게 해서. 그게 하느님이 주신 역할이에요. 너는 그러라고 그렇게 예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안 예쁘다. 안 예뻐지고 얼굴은 그 다음 어떻게 사냐는 건지. 그런데요. 학원 애들 중에서 얼굴은 별로 안 예쁜데 말을 예쁘게 하는 애들이 많아요. 말을 예쁘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요. 나이가 먹어도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 얘는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만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거든. 말을 예쁘게 하니까. 말을 예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얼굴이 예쁜 거는 한때더라. 제가 말을 참 예쁘게 하거든요. 제가 말을 예쁘게 해요. 집사람이 인정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아내가 우울증이 좀 심해요. 나중에 알았어요. 결혼 9년 차에 알았어요. 그저까지 몰랐는데 우울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몇 번 기도할 정도로 정신 바짝 차린 거죠. 그때부터. 제가 무슨 강사입니까? 소통 강사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만약에 죽었어. 그거 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또 제대로 해보라고 시련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를 치료하고 간호하면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절대로 말을 할 때요.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유리멘탈이에요. 유리멘탈. 굉장히 조심해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되게 정성스럽게 합니다. 싸울 일이 있을까? 없을까? 싸울 일 자체가 없어요. 이쁘게 말하니까. 그러면 아내는 저를 막대할까요? 잘해줄까요? 잘해줍니다. 세상에 한 보름 전에 일입니다. 보름 전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닭 백숙을 해줬어? 아침밥으로. 전달해놓고 이제 데운 거지. 그런데 딸은 지금 외국 가입고 아들하고만 사는데 아들한테 다리 하나. 나한테 다리 하나. 이렇게 자기는 그냥 중앙 먹더라고요. 그랬잖아. 여보, 닭다리 왜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왜 세 개가 아닌 거야? 이렇게 천하만으로. 참 말을 이쁘게 안 돼. 그래야 또 더 먹죠. 그래야 다음에 또 닭밖에 속에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연하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쁘게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을 이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 진짜 했어요. 집사람이 나중에 그러더라고. 한 두 달 됐어요. 이제 두 달 전에 저랑 같이 술 한잔 먹으면서 그러더라고. 자기는 다시 태어나도 저랑 결혼을 하겠대요. 그 얘기 듣고 무서웠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또 전하게 이러고 조심하면서 이러고 너무 고맙더라고. 그래서 최소한 나는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겠구나. 이것만 잘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돈 많이, 돈 잘 벌던 남편이 나중에 돈 못 벌면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립서비스 잘하는 남편은 아마 안쪽이 할 것 같아요. 제가 돈을 못 벌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비난, 방어, 경멸 담사하게 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쉬는 시간 드리면 또 한 15분 쉴 거니까 그냥 훅 해갖고 30분에 끝낼게요. 그게 낫죠. 빨리 끝내는 게 나아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똑같은 거잖아요. 복사법 배웠고 이제 하이라이트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홈쇼핑 스피치를 배웁니다. 왜 이걸 배우셔야 되냐면 저희 학원에 교장선생님 출신 분이 두 분이 수료하셨어요.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이분은 참 좋더라고 해외여행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학교 생활할 때도 꼭 이제 전 세계를 다 여행을 하신 분이에요. 가면 한 달씩 갔다 와. 얼마 전에 아프리카를 갔다 왔는데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뭔가 도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행 경비도 좀 마련하고 싶고 영금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영업을 시작하셨어요. 방판 영업을 이분이 이게 무슨 뭐 욕조인데 욕조가 아마 500만 원만이래요. 반신욕하는 욕조에 그래서 그걸 배우고 싶다고 오셨네.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으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제2의 인생을 사실 거야. 나중에 은퇴하시면 그런데 꼭 영업이 아니더라도 내 사업이라든가 누구를 설득할 일이 많이 있어요. 또는 저처럼 강의사가 되는 것도 좋아. 그런데 강의는요. 반드시 동기부여가 들어가야 돼요. 하고 싶다. 바뀌고 싶다가 있어야 돼요. 이제 지식 강의가 아니라 그러려면 이 홈쇼핑을 좀 배우시면 좋아요. 홈쇼핑은 뭐 사려고 오나요? 보도하고 오면 사나요? 보도하고 오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사잖아요. 왜 그런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에는요. 홈쇼핑 쇼핑가 짱이에요. 짧은 시간에. 그게 이 비법이 요겁니다. 어떻게 열 거냐 어떻게 믿게 할 거냐 어떻게 움직일 거냐로 순서로 갑니다. 첫 번째 오픈모터 보겠습니다. 항상 비즈니스를 하든 누구를 만나든 저는 감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입에 달고 사는데요. 하루에다 100번 이상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를. 결국 내 마음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이래요. 저는 찾아가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천마디에요. 누가 찾아오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강의 시작할 때도 이렇게 좋은 자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이제 상대도 호감이 가지만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서 이 호감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 애가 이제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오늘 이 강의가 저를 막 만나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인 거잖아요. 그냥 의무적으로. 그때 제가 강단에 딱 섰잖아요. 그럴 때 기대감을 주고 궁금하게 만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앞에 그래야 집중을 하거든요. 홈쇼핑도 굉장히 궁금하게 많이 만들어요. 한번 보세요. 영상 하나는 사람이 궁금함을 얼마나 못 찾는지 한번 보세요. 남자분들은 제가 홈쇼핑에서 보면 반품 요일이 있어요. 환불 요일이 있으면 남자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재미난 사례가 있는데요. 이거 이제 홈쇼핑은 아니고 모인터넷 쇼핑몰에 있었던 사례예요. 오픈마켓인데 다 사진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 사람만 사진이 없어요. 올려. 그 누랬죠. 그 다 두 줄인데 이 사람은 단어 하나예요. 그거 팝니다. 혹시 그거 팝니다. 사진도 없고 그거 팝니다. 이거 쿠킹이거든요. 그 은이반에 쿠킹인데 딱 쿠키인데요. 그걸 보고 안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상담원이. 그거 하잖아요. 그거 보는데 그게 뭐지? 들어가 봤어요. 440명에 샀어. 얘는 기사, 기사 산 사람이 있고 구매 막격도가 있잖아요. 오픈마켓에다가 98%를 사는 거예요. 돈 없을 거예요. 더 궁금한 거예요. 본 게 하나 있어요. 구매 후기가 있어요. 소비자들이 다. 그걸 읽어보는데 너무 궁금하게 뜬 거예요. 판매자님 진작 하시죠. 어떤 사람을 아내가 이렇게 좋아할 줄이야. 진작 살 좀 먹었다. 어떤 사람은 반이 두렵잖아요. 어떤 사람은 힘이 벌펴밭합니다. 속살이 어쩌면 이렇게 이건 또 뭐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여자들은 잘 안 사는데 남자들은 이제 살짝 그쪽으로 가요. 이게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게 있잖아요. 10kg 박스에 와요. 아니 뭐야. 10kg 박스가 어디서. 그 박스에 큰 게 우리가 놀래가지고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 뭐지? 그거를 딱 열었더니 해남산 호박볶음악을 딱 열었어요. 해남산 호박볶음악을 딱 열었어요. 여기 아내가 들어오죠. 이거 이거 왜 뭐야. 웬일을 못 샀어요. 이거 얼마였어. 10kg 해남 보구와 2만 8천 원. 웬일이야 싼 거예요. 잘 샀는데 아내가 좋아하죠. 그 댓글이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밤이 두렵지 않아요. 이거 왜 두렵지 않죠? 밤이 야식이잖아요. 열의 아홉 남자들은 뭐라는지 아십니까? 고거 먹으면서 저거 댓글을 줘요. 저도 성공했습니다. 140개 댓글 중에서 고거 마련 순산이 한 명 높습니다. 매일 들어가면서 보는 거예요. 누워가는 숫자에 자기도 힘을 느껴야 이게 실제 옥션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이것 때문에 옥션이 발칵 뒤집혀서 이 사람을 조사해봤는데 죄가 안 돼요 죄가 안 되죠 고구마 팔았대요 고객들은 고구마 잘 먹었다고 그러고 댓글도 고객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어갔는데 광고학회에서는 이걸 한번 세미나를 해봤어요 도대체 왜 샀을까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 첫 번째 근데 어쨌든 갈등을 일으켰고 두 번째 제품은 마음에 들었다 넘어갔다 만약에 이게 막 10만 원이고 고구마가 썩었고 그러면 사기가 되는데 제품 자체는 괜찮았다 해서 여기서 배워야 될 부분은 그만큼 사람들은 단순하고 궁금한 걸 못 찾는다고 배운 거예요 결국 이게 좀 섞였는데 갈등을 일으키라는 거죠 갈등 궁금하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갈등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드라마는 왜 봐요 드라마 왜 봐요 남의 얘기라 갈등이 해소되니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갈등을 일으키면 얼마나 사고 싶은지 지금부터 제가 시범을 좀 볼게요 누군가를 설득할 때는 절대 주장하지 마시고요 질문을 하세요 스스로 대답하고 부정하고 납득할 때까지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제가 지금 커피믹스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후디스에서 나온 노블커피라는 커피믹스예요 커피믹스는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줘봐야 안 먹어요 만약에 먹어봐서 강제로 먹으면 먹겠죠 다시는 안 먹겠죠 한 번 먹고 그런데 제 설명을 듣고 마시잖아요 막 사고 싶을 거예요 집에 가서 인터넷 뒤질 거예요 사려고 그만큼 설명이 중요합니다 제가 한 번 해볼게요 여러분 궁금하게 만들고 납득을 시킬게요 질문을 하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질문은요 무조건 가벼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질문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주 가벼운 질문 무조건 대답하는 질문 속으로 대답하는 질문 이런 겁니다 커피 좋아하세요? 대답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좋은 정보 하나 드립니다 커피 마실 때 바리스타가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잖아요 절대 뚜껑 열고 20초 후에 드셔야 됩니다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커피숍에서 주는 커피 바로 마시지 말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우는 얘기가 아닙니다 20초 정도 뭘 날려보내고 드셔야 돼요 뭘까요? 바람물질입니다 바람물질입니다 인터넷 주저음 나옵니다 스타벅스에 얼마 전에 경고문을 붙이라는 LA 법정에서 판겸을 내렸습니다 니네 매장에다가 암 경고문 문구를 붙이라고 왜 그러냐 이 다크로스팅 커피는요 세게 먹는 걸 다크로스팅이라고 그래요 원두가 신선하지 않거나 그럴 때는 세게 볼까요 누린내가 나니까 세게 태운다는 얘기죠 뭐가 생겨요? 무조건 생겨요 뭔가 태우면 그 안에 생깁니다 그래서 날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압축 추출을 한 거니까 근데 100%는 날아가요? 아니겠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커피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신선한 원두만 예가체포코케라는 에디오피아의 신선한 원두만 사용을 했고요 거기에 다크로스팅이 아니라 미디옹으로스팅 미만으로 로스팅을 했습니다 이 후디스가 분유밴드로 회사잖아요 그걸 알고 조심한 겁니다 근데 다행인 건 커피 원두 안에 항산한 물질이 있다는 거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항산한 물질이 있다는 거지 클로로겐산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녹차에는 카테킨 녹차에는 카테킨 커피 생두에는 클로로겐산 이걸 폴리페놀 계열이라고 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있냐면 아사이벨의 20배입니다 20배 그래서 커피 가지고 건강기품을 만들어요 근데 얘가 세게 묶잖아요? 다 날아가요 다행히 이 커피는요 생두에 있는 폴리페놀을 추출을 해 그 다음에 나중에 집어넣어요 180mg, 160mg 들어있어요 160mg 이 정도면 하루에 두 잔만 드시면 끝나요 항산한 물질이 끝나는 겁니다 커피 두 잔만 드시면 거기에 크림은 안 들었습니다 1a 등급의 우유 생우유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코코넛 오일에 야 설탕마저도 자일리오스라고 해서 CJ에서 제일 비싼 설탕이 있어요 제일 비싸요 이게 단맛은 똑같은데 흡수가 덜 되는 고급 설탕이거든요 그 설탕을 넣었어요 과다한 게 아니라 드시고 싶죠? 빨리 손 드세요 드릴게요 아 예 저거 빨리 드셨습니다 한 봉지 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홈쇼핑 보시면 안 돼요 막 사고 싶잖아 거기다 하나 더 준다 그러지 오늘만 준다 그러지 이러니까 이 갈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질문으로 이렇게 제가 어떻게 했죠? 한정 질문 커피 좋아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자유 질문 뭐가 들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쉬운 질문부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납득이 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빌리브요 누군가를 설득할 때는 세 가지 이상은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순서가 있어요 여기 순서는 꼭 홈쇼핑이 아니어도 대부분의 설득에 관여가 되는 순서입니다 여자들이 백을 살 때 뭐부터 볼까요? 브랜드부터 봅니다 그 다음에 특징을 봐요 디자인이나 색상 마지막으로 가격표를 보는데 가격표가 비싸도 사요 왜냐하면 혜택이 있으면 사람들은 혜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혜택은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예 교재 보지 마세요 이 교재를 안 보면 안 봐야 돼요 사람들은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혜택은 몰래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주는 건데요 아이들한테 뭐 줄 때도 그래요 어차피 다 주는 건데 아니라 너한테만 주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본인이 느끼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식당인데요 식당에 갔더니 아휴 오랜만에 오셨어 아휴 나를 기억해 주네 오늘도 김치찌개? 알았어 돼지고기 팍팍 떠서 해줄게 어쨌든 말을 그렇게 해주니까 뭐 더 주고 갔잖아 기분 좋죠? 근데 딱 나와서 먹기 시작했는데 좀 있다가 사장님이 이렇게 와 막 눈치를 봐 그러더니 조용히 오더니 뭘 하라고 툭 던져주고 가 개나 부러워야 나는 뭐야 이거? 기분 좋죠? 이거 더 달라고 그래요? 다른 마차는 다 다 가려도 이건 더 달라고 안 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다른 탭을 가서도 아니 나만 준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 그냥 느낌인 거지 단골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거예요 뭔가 사람들은 특별한 대접받기를 좋아하거든요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홈쇼핑을 보면 25년이 됐거든요 홈쇼핑이 단 하루도 단 한 프로그램도 특집 방송이 아닌 게 없어요 그죠? 렌탈 특집이잖아요 일반 방송 언제 하냐고 도대체 항상 특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부담을 어떻게 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낮춰주는 게 아니라 이거 쪼개버립니다 마케팅에서는 렌탈이 훨씬 비싼 거 아세요? 그런데도 하잖아요 부담 없다고 느껴지잖아요 할부 렌탈 다 이자가 붙어 있는데 그래서 치아 보험파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하루에 천 원입니다 하루에 천 원으로 임플란트 걱정 충치 걱정 나누세요 천 원입니다 20년 뭐 해야 돼요? 천 원씩 매년 자동 갱신됩니다 그럼 올해가 천 원이지만 내년에는 1500원 2000원 될 수 있어요 이거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걸 지금 천 원처럼 팔고 있는 거예요 쪼개버리니까 사람이 부담이 없는 거죠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먼점에는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신뢰감을 주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특징인가 그리고 얼마나 이득을 줄 수 있는가 순서로 설명하게 됩니다 이번엔 이제 빌리브인데요 이번엔 무브인데요 강의가 됐든 저처럼 특강이 됐든 아니면 비즈니스가 됐든 세일즈가 됐든 크로징 단계를 하게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크로징 때 학교 수업은 안 해도 되는데 비즈니스는 반드시 합니다 학교 수업도 하면 좋아요 크로징 때 설득하려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요약 정리하셔야 됩니다 한 얘기를 또 하시는 겁니다 이건 반드십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럼 말을 천천히 해야 될까요 빨리 해야 될까요 빨리 합니다 톤이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높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려고 설득이라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 보고 스스로 선택하려면 망설이고 미뤄요 결정작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이성이 작동을 하거든요 따질려고 해요 따지면 안 돼요 묻지도 따지 말고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려면 말을 빨리 하고 정보를 많이 주면요 이성을 잃어요 그래서 야발꾼들이 컵 고르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말을 엄청 빨리 해서 시끄럽게 하니까 못 고르는 거예요 뇌가 마비잖아요 그래서 원래 빨리 하는 거예요 홈쇼핑 쇼스토 보세요 크로징 되면 말이 맥이 빠르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클래식 고객님도 보세요 클래식 고객님도 보세요 클래식 고객님도 졸고 있다가 우리 끝날 때쯤 눈 떠지잖아요 왜 끝에 되면 빨라지거든요 크로징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선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제시를 하는데 하시죠 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다음에요 이렇게 됩니다 하시죠 하세요가 아니라 화법을 바꾸는 겁니다 제시법을 A하고 B가 있습니다 A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B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A가 이런 부분이 적합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이게 낫다는 거예요 카사로마가 여자를 꼬실 때 마드모아젤 커피 한 잔 하실까요 다음에요 이랬던 여자가 마드모아젤 아름다운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멋진 음악과 음식 정말 마드모아젤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정말 한 번씩 쌀을 한번 하시면 돼요 부담되시면 커피 많이 나도 커피 왜 이런다는 거지 제시법이 달라요 홈쇼핑은요 베이지 블루 옐로우 핑크 막 놓고 팔아요 팔다가 사람 얘기 안 합니다 저희는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부담 없잖아요 마음에 드는 거네 살 마음은 없고 그냥 마음에 드는 걸 고르래 근데 거기서 바로 그래요 아 베이지가 다 인기가 있네요 베이지가 어 관심 어 베이지 주문 많아요 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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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베이지 주문합니다 그러면 저를 구해줘야 될 것 같아 내가 그래갖고 그래갖고 그걸 산다 근데 그 주문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게 재고가 많은 거예요 그거 많은 줄 아는데 재고 많은 거예요 그게 재고 많은 것부터 팔아야죠 진짜 90%가 베이지만 사요 고객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시키는 대로 갑니다 풀 패키지와 단품이 있어요 고객님 아니 풀 패키지 물론 좋죠 저렴하고 근데 단품으로 출발하세요 단품 쓰시다가 마음에 드시면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 드릴까요 단품 좀 이따가 그럽니다 풀 패키지만 단품이 있습니다 물론 단품 저렴하고 좋습니다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는데요 어차피 업그레이드 하면 가격이 두 배로 듭니다 풀 패키지는 반값이거든요 어떤 거로 드릴까요 다요 바뀌잖아 계속 금방 나는 어떤 거로 드릴까 그랬는데 바꾸잖아 그러니까 어딜 문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문 밖에만 열고 나가면 이런 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드글드글해요 저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당 안 하신 거예요 그건 당했던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나도 좀 알아야지 나도 써먹어야지 맨날 당할 수는 없잖아요 나도 써먹으셔야 되잖아 나중에 뭐 사업도 하시고 그러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래도 안 해 애가 예정일이 됐는데 안 나와 그럼 뭐 하죠? 유도 분반하죠? 뭐 맞죠? 촉진제 맞잖아요 이 설득에도 촉진제가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저희는 자 A브레비는 C다 자 이게 A값 이걸 찾는 겁니다 아주 단순해요 이익이 있으면 움직이는데 이게 한 점도 있어요 A값은 뭐냐 이거죠? 얘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움직입니다 학생들 언제 공부합니까? 시작 기간이 돼야 움직입니다 영업사항은 마감들이 돼야 움직입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시간에 압박을 주거나 쪼개버리는 거죠 소시간을 쪼개버리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중요한 걸 먼저 합니까? 급한 걸 먼저 합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중요한 걸 먼저 합니다 일반인들은요 급한 걸 먼저 합니다 이 차이예요 자기 컨트롤이 되는 거죠 중요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급한 걸 먼저 합니다 하버드대학생을 상대로 실험을 해봅니다 A그룹한테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설문지를 작성하면 5달러 줄게 B그룹한테는요 시간 얘기 안 했습니다 자 설문지 작성하면 10달러 줄게 어디가 다 갖고 와요? 5달러 다 갖고 옵니다 근데 B그룹은 안 갖고 와요 절반도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사람 행동하기 되게 좋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할 때도 어떻게 해요? 기간을 정하라고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하겠다 기간이 없는 목표는 미루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압박이 필요하다라고 홈쇼핑이 맨날 오르래요 오늘의 마지막 오늘만 이 조건 방송 중에만 드립디다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누구 설득할 때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자 오픈 3단계 그래서 Believe 이렇게 배웠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 제시, 촉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방송에서 써먹었는지 제가 시범을 좀 보일게 김한선 씨 시집 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은 동등한 상황은 아니고 사급 천만 원을 걸었더니 전국에서 4천명이 지원을 했어요 신랑감을 찾아주겠다고 근데 저는 지원하지 않았고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녹화 하루만 해놓고 한 팀이 펑크를 낸 거예요 급하게 저한테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자 그럼 11명은요 300대를 뚫고 선발되고 준비한 팀이고요 저는 하루만에 온 팀이에요 신랑도 아침에 연락받고 온 거예요 상태가 안 좋아요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상품으로 얘기하면 처지는 상품을 제가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열악한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프로잖아요 프로는 어려운 관계에서 설득한 사람이 프로지 남들 다 잘하는 건 프로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편의점 알바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전 세계에서 편의점 알바는 누구나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근데 보험 영업사원이나 영업사원들은 최고임금을 받는 이유가 어려운 걸 하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게 아니라 어려운 걸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잖아요 전 여기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미션이 뭐였냐면 첫인상 얘기를 하래요 두 명을 뽑겠대요 신랑들은 뒤돌아 앉혀놓고 제가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외모가 제일 별로예요 얘가 제일 별로였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모를 칭찬하라는데 외모가 제일 별로예요 그때 저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늘 생각합니다 완벽한 건 없다 항상 상품을 잡으면요 내 여권에서 내 상황에서 나만이 갖고 있는 특징 이 상품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반드시 있어요 내가 잘하는 장점이 있다니까 남들보다 뛰어난 게 무조건 하나도 있어요 그죠 중요한 건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중요한 거죠 저는 그거만 얘기해요 그럼 돼요 그죠 근데 내가 없는 게 있어요 고객이 물어봅니다 아니 그 상품에는 이 기능이 없어요 그 상품에는 이런 효능이 없네요 없어요 근데 그걸 얘기해서 없는데요 하면 안 돼요 그죠 맞습니다 없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거 찾아내셨네요 고객님 꼼꼼하십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일부러 안 넣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맞죠 모든 기능을 다는 상품은 없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뺀 거잖아요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나는 세일즈벨이잖아 근데 아마 만든 사람이 알았을 거라고 아 이건 필요 없구나 뭐든지 가능합니다 나한테 없는 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없으니까 나한테만 있는 것은 중요한 거고 필요한 거죠 그럼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랬어요 이 친구는 외모가 별로입니다 그럼 잘생긴 건 중요한 건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중요하지 않은 거죠 얘만 갖고 있는 특징을 찾았습니다 눈이 제일 작더라고요 중요한 거죠 눈이 작다는 거 중요해요 취향을 잊으시라고 일단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얼굴이 제일 까마요 중요하죠 광대가 나왔어요 중요해요 그래서 12명 중에 제일 특징을 찾아놨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합니다 그걸 얘기했더니 야 이건 어떤 얼굴이야 인터넷을 찾았더니 딱 나오더라고 남성 의원이 많으면 이렇게 돼요 추석은이가 그렇네요 얼굴이 물론 추석은 닮진 않았어 근데 추석은 자상하잖아요 능력 있고 오케이 자 출전을 합니다 근데 작가가 오더니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이 방에 도와주시는 거 한 번만 도와주세요 뭐예요 분위기 좀 띄워주세요 1번으로 출전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1번으로 되게 정확하잖아요 제일 안 좋은 거 주더니 1번으로 나가래요 오케이 알았어요 나갔습니다 제가 30초 안에 설득을 합니다 그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외모입니다 외모 외모 관련되고 중매 시작 갑니다 시작 네 오늘은 절대로 충동고개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181cm 떡볶이 이렇게 70kg 날씬한 몸매인데요 이분은 잘생긴 얼굴은 아닙니다 근데 디자인이 좋은 상품을 사면요 더 예쁜 디자인이라면 바꾸고 싶어요 그렇지만 소재가 좋고 정말 만족하면 에이스탄 주자면 오래 쓸 수 있겠죠 이 상황은 확실합니다 제가 준비생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카스토스페론이 풍런 얼굴을 갖고 있어요 카스토스페론이 풍런 얼굴을 갖고 있어요 카스토스페론이 풍런 얼굴을 갖고 있어요 카스토스페론이 진지하고 역병을 갖고 있거든요 그 얼굴 좀 싶으세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눌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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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을 선택했는지 벌써 눌렀어 여기 이러면 11명은 어떻게 알고 이런 걸 뒤토지로 보지고 왜 이런 것도 틀렀어요 어떤 멘트예요? 제가 저기 좀 충동 고백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아니 안 눌러면 안 눌러면 안 눌러면 안 눌렀어요 여기 12명 뒤에 제 명호가 떨어집니다 잘생기지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뭐정도만 했지 지금 기만 더 시원 들리고 있어요 너무 화려해도 돼요 정말이지? 지금 궁금해서 미치고 웃음이 많아요 12명 중에 제일 떨어지는 얼굴이라고 소개했던 일본 변목남 어떤 모습인지 돌아주세요 자 봅시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제가 뭐였어 네, 슈즈 디자이너인데 무슨 슈즈를 디자인하냐면 슬리퍼를 디자인하는 친구입니다. 슬리퍼, 슬리퍼. 슬리퍼 신발 맞죠? 슈즈잖아요. 고조발한 거 아니에요, 슈즈. 특허도 두 개나 있고 하나는 투자를 받아서 크게 히트를 쳐서 본인은 디자인만 해요. 경영자가 둘이에요. 자기는 디자인 담당, 경영 담당해서 돈도 많이 벌고 있는 친구랍니다. 자, 보기 전과 보고 난 후에 호감도가 올라갔나 떨어졌나요? 올라갔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거짓말한 거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남을 자꾸 설득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나를 설득했잖아요. 아까 그 사모님도 기억나죠? 아내도? 연약한 상황이지만 자생이 뭐가 중요해? 중요하지 않지. 그냥 남성 어른이 많은 애야. 그런 나의 합리화. 그리고 뭐 틀린 얘기는 아니고 당당하니까. 김원선 씨가 정말 남성 어른 때문에 누렸을까요? 뭔가 저가 당당하니까 기회 눌린 것도 있고. 결국 납득이 됐고 만족했잖아요. 아까 또 고구마랑도 좀 비슷해요. 느낌이 그죠? 이게 다 종합적인 거야. 이게. 그게 이 30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이라는 건 꼭 논리적인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꼭 상황이 좋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열악한 상황에서도 가능하고 비논리로도 가능하다. 다만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게 나의 진정성이라는 거죠. 내가 당당하니까 넘어간 겁니다. 그게 제가 말하는 OBM입니다. 그럼 이게 김원선 씨만 할 게 아니라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한 게임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과 저와 설득 게임을 할 겁니다. 저는 설득할 거고요. 선생님들은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결국은 당한다. 그런데 누군가를 설득할 때 꼭 전제로 둘 게 있어요. 거절을 깔고 가셔야 돼요. 거절에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거절이 훨씬 많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출발하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뭘 할 거냐. 물건을 하나 팔 거예요. 진짜로 팔 거예요. 그냥 나눠주면 설득이 아니잖아요. 뭔가 설명을 하고 돈을 받을 거예요.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저거 팔아서 뭐 하려고 치사하게 공짜로 주지. 팔관전이냐 하지 마시고 이건 진짜 설득이니까 돈 주고 팔 거고요. 돈 주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사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안 사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안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아 저렇게 설득박사고 대한민국 최고도 거절을 당하는구나. 내가 거절당하는 건 당연하구나. 그런데 또 배울 게 있습니다. 이 안에서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꼭 있다. 귀가 얇은 사람도 있다. 어디나? 그들을 귀인이라 그래요. 귀가 얇아서 귀인. 귀가 얇아. 다 사줘. 그 사람들은. 그들이 세상을 구해. 그런데 그들이 남을 설득을 잘 시킨다. 저는 그 사람들을 믿어요. 여기 귀인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억지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리룩과 의사 선생님이 집에서 귓구멍을 파라 그러나요? 파지 말라 그러나요? 그렇죠? 왜 파지 말라 그럴까요? 왜 파지 말라 그럴까요? 다칠까 봐 그래요. 염증이 생길까 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저렇게 자신 있게 외칩니다. 귓구멍은요? 귓구멍은요? 집에서 파야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집에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까?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죠? 이게 갈등이에요. 이제 빌립으로 넘어갈게요. 의사가 하지 말아야 하고 왜 하라 그러냐면요. 그거라 다음엔 그것마저 안 하면 가족들끼리 스킨십할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원숭이들 끊임없이 서로 스킨십을 합니다. 그런데 다 그나라들 스킨십하려고 하면 부끄러워요. 그런데 희한한 건 엄마가 귓 파줄게! 그러면 와요. 와요. 어릴 때부터 추억이 있어서. 그리고 귀를 만져주면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이게 낯선 사람한테 귀를 안 팝니다. 가족들만 팔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저 귀를 좀 파주실까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귀를 함부로 막 키우는 게 아니야. 가족들끼리 정말 아름다운 스킨십인데 또 채취도 맞게 되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귀를 파다 보면 또 졸린다.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귀를 파다 먹고. 이거 왜 이래요? 아무데나 찔른 거예요. 어느 부모가 일부러 찔러요.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해결합니다. 특허받은 귀이개를 깎고 왔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불이 나옵니다! 이 귀를 끝에 불이 들어와요. 귓구멍에 올까요? 귓구멍에 확 흘리면서 터널에 불이 돌았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는데 어느 부모가 아무나 팝니까? 이게 또 분리됩니다. 아이들 귓구멍에 작기 때문에 유아용을 드립니다. 유아용은 갈아내면 되겠고요. 파다 보면 부서집니다. 부서집니다. 털지 마세요. 집게 주걱까지 3종 세트로 구성됐습니다. 멈었지 않습니까? 자, 이건요. 또 밑에 뚜껑이 있어서 보관하기 때문에 잊어먹을 염려도 없습니다. 이제 뭐가 됐습니까? 후레시가 됐습니다. 장로 밑에 떨어진 통전장난감 이런 거 다 밝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밝은 이오세기보다 LED! LED 앰플! LED 수명은요. 최소 3만 시간을 갑니다. 아니, 집에서 귓구멍을 3만 시간 발휘했습니까? 이거 고장내려면 매일 3시간씩 30년 동안 귓밤만 봐야 돼요. 귓밤만 계속 봐야 돼요. 그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예요? 배터리만 갈아 끼신다면 여기 배터리를 갈아 끼게 되어 있습니다. 동네 문구점 또는 편의점에서 50억 원을 팔고 있습니다. 자, 배터리만 갈아 끼시면 3년에 물려 쓸 수 있습니다. 엄청난 귓기를 약국에서 지금 3천 원을 받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단돈 천 원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3일 어떤 분 좀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짜증나는 세상입니다. 이거 어떻게 스마트폰으로 그 짧은 시간에 인터넷 최저가를 검색할 수 있습니까? 850원에 받는 데가 있습니다. 온 세상에 있더라고. 네, 그랬어요. 거기서 사세요. 왜? 배송비가 2천 원이에요. 약국은 3천 원, 인터넷 쇼핑몬은 배송비까지 3천 3백 50 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천 원을 받겠고요. 지금 예 선생님들이 아까 보니까 아흔 아홉 분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인원 수를 착각해서 오늘 20세트 밖에 못 갖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두는 분 드리는데 수만 분 다 드리는데 천 원짜리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계좌번호 보여 드릴 겁니다. 자, 입금하시면 돼요. 먼저 물건 가져가시고 천 원짜리만 입금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는 뭐 믿고 드리는 거죠. 만약에 오늘 손을 늦게 들어서 구매를 못하신다. 제가 장담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마 평생 귓밥할 때마다 제 생각을 합니다. 트라우나가 생겨요. 제가 쫓아다니입니다. 그냥 아우 그때 손을 늦게 되는 바람에 귓밥을 파고 있네요. 그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 빨리 손을 두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 눈썹 한 번 손을 넣으면 준비, 하나, 둘, 셋 네, 다 파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전까지만 해도 기회지가 필요 없는데 지금 안 사면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 책인데요. 귀바지 소통법 제 책인데 소정에서 판매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왜 이러고 놨어? 안타깝게도 서점에서 파는데 이게 귀이개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가방 갖고 왔잖아요. 귀이개를 넣어서 커피까지 넣어서 필요하신 분만 만 원에 제가 책을 좀 들을 테니까 혹시 가실 때 사인 다 해놨어요 이미. 해서 기념품이다 생각을 하시고 설득당했다 생각을 하시고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강사가 강의 중에 녹화해서 줘요. 녹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교장 선생님들 선생님들 좀 보여주시고 주변 분이랑 나누세요. 괜찮으니까. 대신에 어디다 공개만 안 하시면 돼요. 주변 소중한 분들과 강의 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거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읽어보시고 오늘 못다한 얘기도 있으니까 그리고 가족과 스킨십 하시고 맛있는 커피도 드시고 그리고 빨리 가실 분들은 이제 계좌번호도 알려드릴 테니까 입금하시고 문자 주시면 제가 택배비 다 부담해서 제가 돈 벌려고 책 파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기념으로 꼭 기억해 주시라고 하는 거니까 큰 부담 되지 않으신다면 여기 뒤에 있고요. 또 가시면 나중에 택배로라도 가능하니까 주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장시간 동안 막 웃고 호흡해 주시고 아침마다 이상으로 호흡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기회되면 만약에 혹시 학교에서 학부모 가견이나 이렇게 불러주시면 또 학부모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준비를 또 해가지고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로 색들 소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아주 시중일관 윗쾌한